자 여기에서는 during, while 은 접속사야, during 은 전치사고 자 그런데 summer vacation 동사가 없어 그 얘기는 전치사 들어가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the farmer 얘가 주어고 who lived there 거기에서 살았던 농부가 그럼 당연히 여기는 동사 자리지 어 그래서 그의 차로부터 타이어를 떼어 냈어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말했어 자 마을로 운전해 가세요 그 다음에 get your tire fix 당신의 타이어를 고치시고 그리고 내꺼는 그 주유소에다 놔두세요 그럼 이거는 마인이 되겠죠 이게 나의 타이어 이걸 나의 것 그러니까 마인 여기까지